에이, 나쁜 새끼야! 술을 처먹었으면 곧게 잠이나 젖을 것이지! 허구하며 사람을 의심하고 지랄인데 지랄이! 아, 아파, 아파, 아파... 때려 너 앞에 눈을 때려가지고... 그래? 어디 나 없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 나쁜 놈아! 너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 야, 거기 안 서! 변명자! 어차피 뭐 죽는다, 너! 박스라니까! 내가 너한테 접혀 죽을 운명은 아니다, 이놈아! 하아... 팔자가 드세 보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데요 그래서 얼굴 뼈를 조금 줄인다든지 해서 눈, 코, 입과 조화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바탕되는 얼굴 윤곽의 형체를 교정하는 수술을 안면 윤곽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안면 윤곽술, 상담을 하러 오시나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광대가 많이 튀어나와 있었든지 턱이 많이 발달한 사각턱뿐만 아니라 입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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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